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다시 뵙도록 뵙습니다 자 원래는 원래는 1차 시험 끝나고 학원 강의가 정규문제풀이를 진행을 우리 학생분들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아직도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또 보이지 말라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촬영으로 하게 됐습니다 매우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벌써 우리가 작년 기본 강의 막 작년이죠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그때 기본 강의를 막 끝내고 여러분들을 못 봤죠 못 보고 못 빼고 벌써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못 빼고 있네요 못 빼고 있고 다다음 달에 하는 모의고사 때는 꼭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답답합니다 현실이 답답합니다 자 오늘 할 공부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 책이 이제 2020년도 11월쯤 이제 집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주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그 다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보고 싶네요 자 보시면 21년도 1년도에 우리가 약간이 좀 변경됐죠 변경됐는데 뭐 때문에 변경됐냐 얘 때문에 변경됐죠 얘 얘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자 우리가 무보험 자동차 우리 무보험 자동차 상해할 때 그 무보험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무보험 자동차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한번 쭉 볼까요 자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 자동차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기서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혹시나 이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유의깊게 유의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원래 무보험 자동차는 여러분 원래 무보험 자동차는 뭡니까 피보험 자동차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즉 뺑소니 도주 그 차량도 무보험 자동차다 했죠 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대요 즉 뭡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는 굉장히 위험성이 작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작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작은 거가 뺑소니 쳤다 라고 해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로에 엄청나게 깔려 있죠 젊은 분들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그걸로 뺑소니를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하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안 된다는 거 뺑소니 당했을 때만 안 된다는 겁니다 뺑소니 쳤을 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약관 20조에 20조가 뭐냐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지급보험금의 계산이 거기예요 거기에서 원래 자 보세요 화면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우리 늘 공부했던 거 있죠 산출한 금액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 공제액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그렇게 지급하는데 다만 요게 또 이제 바뀐 부분이죠 다만 도로교동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즉 뭡니까 대인배상원이죠 대인배상원 금액을 한도로 한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뭡니까 기본 무보험 자동차 상해 기본 2억 3억 4억 4억은 없는 것 같아요 5억 뭐 이렇게 들죠 드는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2억을 가입하거든요 한도 2억원에 가입하는데 가입하는데 한도 2억원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은 2억원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인배상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급수별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사례로 한번 나온다던가 사례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뭐 어려울 건 없죠 무보험 자동차 상해지만 2억원이 기준이 아니라 한도가 기준이다 대인배상원 한도가 기준이다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바뀐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바뀐 부분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른 학원에 스타디 이런 애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끼리만 딱 알고 딱 시험 보자고요 물론 공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부분도 살짝 바뀌었어요 취업가능 월수 우리가 상실수익액에서는 취업가능 월수고 휴업손해 부상보험금 휴업손해에서는 뭡니까 휴업손해 또 거기 저기 가동연한이 있죠 거기에서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이게 상실수익액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실수익액의 취업가능 월수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휴업손해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65세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 1번 예외 1번 예외 1번 법령 단체협약만 있었죠 그런데 예외 2번이 들어갔습니다 예외 2번 농업인이나 어업인일 경우에는 70세를 한도로 한다 예외 2번 예외 3번은 뭐예요 그러면 62세 이상 피해자 취업가능 월수 그게 예외 3번이죠 다시 원칙 65세 예외 1번 법령 단체협약 예외 2번 농업인 예외 3번 62세 피해자 취업가능 월수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책을 쓴 다음에 약간 바뀐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취업가능 월수 제 책의 부분 취업가능 월수가 따로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첨가를 하셔서 첨부 첨부를 하셔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상문제죠 예상문제 완전 A급이죠 A급입니다 예상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해선 안되고 엄청나게 잘 암기해야 합니다 잘 암기해야 해야 돼요 왜 엄청나게 잘 암기를 해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바로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문제풀이 정규문제풀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선행문제풀이 했었지 않습니까 선행문제풀이 선행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기출문제 한 21개 한 20개 기출문제 20개 정도 풀어보고 제가 또 만든 문제 뭐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그 사례를 대체하는 방법 사례를 풀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뭐 그림을 그리고 답을 찾고 답안을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 선행문제풀이를 못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력이 된다면 선행문제풀이도 꼭 한번 봐달라 거기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본격적으로 2차 시험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여러분들 봐주세요 자 일단 자 일단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시간이 굉장히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공부를 물론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이 막 남아 돌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 합격권에 있는 그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즉 답안지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요 쓸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손이 엄청나게 아파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자동차 자동차 보험이 특히 또 4교시에요 4교시 4교시 4교시라서 막 이제 팔이 막 아프고 막 팔도 떨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고 제발 예쁜 글씨로 쓴다 예쁜 글씨로 쓴다 명심하십시오 예쁘게 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글씨가 날아가면은 사람들은 심리 다 똑같습니다 읽기 싫어요 그런 글씨는 자 그리고 아는 문제부터 우리가 뭐 여섯 문제 이렇게 나오면 내가 모르는 문제 있고 자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는 문제부터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하셔도 돼요 다 채점합니다 그리고 10점 당 구분이죠 10점 당 구분 그 다음에 10점 당 한 장 한 장이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과 분량을 조절을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선행 문제 풀이 때는 그냥 사례 문제나 계산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한 거고 지금부터는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지금 사례 문제를 할 거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례 문제든 단문지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차로 구분을 하든지 문단으로 구분하든지 간에 두세 줄을 쓰고 한 줄을 꼭 플리즈 꼭 띄웁니다 꼭 띄워요 그래야 보기 좋습니다 꼭 띄웁니다 제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왜 뭘 착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해서 내용을 많이 쓰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는 우리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이 50% 스킬이 50%예요 스킬 그래서 요령이 50%라는 거죠 답안 쓰는 요령 답안을 누가 깔끔하고 예쁘게 썼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써도 점수 차이가 꽤 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학생분들 채점을 할 때 그냥 내용은 똑같은데 어디 들어가야 무슨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를 정도의 내용은 그 점수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가 너무 좋은 답안이 있잖아요 눈에 보기가 너무 좋은 답안 글씨도 예쁘고 두 줄 쓰고 한 줄 떼어 가지고 막 보기도 좋고 그러면 사람 심리가 예쁜 놈 또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채점자를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책망하셔야죠 예쁘게 쓰셔야 됩니다 예쁘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더 필요한 겁니다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무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연습하는 거죠 이거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사례는 사실관계에 따른 쟁점을 도식화해야 돼요 무조건 사례를 받자마자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도식화하고 이 훈련을 선행문제 풀일 때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 30번 정도 했죠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미리 답을 내놓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선행문제 풀일 때도 했고 지금도 이제 할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 형식에 맞춰서 쓴다 그래서 아래 형식은 밑으로 나올 거니까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약술도 슬슬 준비하셔야죠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슬슬 준비하시는데 약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을 한번 해보는데 바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문제를 받자마자 바로 답안을 작성을 하되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의, 요건, 취지, 효과, 유형, 원칙 유사점, 차이점, 위반시, 벌칙 등등 이런 목차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떠올려 봐서 어? 뭔가 쓸 말이 있네? 라고 하면 그냥 쓰는 거죠 이게 맞았네요 텔레닛인지 모르지 마세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도 우리가 빼놓지 말자 쉬운 얘기로 제끼지 말자 제끼지 말고 이러한 목차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 여기에 혹시나 무슨 말이 들어갈 말이 있나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6번도 중요하죠 제발 깊게 좀 공부하지 마세요 깊게 너무 깊이 가끔 저한테 질문 올라오면 제가 항상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답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 거기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너무 빠질까봐 별로 안 중요한데 너무 빠질까봐 그래서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깊게 공부하지 말고 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 단! 엄청 중요한 거 누구나 아는 문제 누구나 아는 문제를 남들보다 더 정확히 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바로 전에 바로 전에 뭐 배웠습니까? 21년도 약관에 살짝 바뀐 것주의사 취업가능 월수가 바뀌었죠? 농어업인 70세 그거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그쵸? 특이한 거죠? 그러면 농어업인 70세만 문제를 내겠습니까? 문제를 내다보면 그 테마를 다 내겠죠? 취업가능 월수를 다 내겠죠? 그러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학원생들도 시험 볼 때쯤이면 야 그거 바뀌었대 해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취업가능 월수는 온 동네 수험생이 다 준비해서 시험장 갈 거예요 분명히 100% 그쵸? 그런 걸 잘 쓰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남들이 안 보는 거를 변두리에 있는 거를 그거를 공부해서 요거 나면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어? 다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공부한 거를 더 잘 쓴다 취업가능 월수가 온 동네 수험생 다 준비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다들 웃으면서 나오겠죠? 야 나 그거 썼니? 그거 썼어? 준비했는데 딱 나왔네? 뭐 박세훈이 어쩌고 저쩌고 또 하겠죠?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런데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죠? 왜? 그 디테일한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디테일한 차이가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아 이게 참 딜레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4과목 중에서 2차 시험 4과목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게 자동차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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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근데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게 자동차예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도 알 거예요 꽈락도 제일 많고 점수도 제일 안 나와 제일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근데 제일 잘 썼어 내 과목 중에서 제일 잘 썼어 내가 생각해도 막 답안지 10장 다 채우고 막 모잘라가지고 선생님 답안지 해가지고 근데 점수는 제일 나죠 왜 그래요? 다 잘 쓰니까 다 자동차를 많이 공부하냐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많이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니까 자기는 안 할 수 없어 안 하면 꽈락이야 그냥 근데 또 많이 공부하니까 나도 많이 공부해 근데 또 점수는 잘 안 나와 왜? 다 잘 보니까 시험을 또 사람들이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살짝 딜레마가 있는데 방법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 왜? 남들이 다 쓰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남들이 골고루 다 잘 보는데 나는 제3보험을 아니 의학윤론을 뭐 집중 감옥으로 할 거야 해서 자동차를 좀 등한시 했어요 무조건 꽈락이지 다른 사람 다 잘 쓰는데 그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나 아는 문제를 정확히 쓴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나 이번에 작년에 자동차 보험 꽈락 나오거나 떨어지신 분들 어 나 자동차 분명히 10장 다 채웠는데 왜 나 꽈락 나왔지? 왜 내가 자동차가 칠 점수가 낮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문제가 다 평이했죠 아 물론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어렵겠지만 학교권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작년 문제가 평이했어요 그 평이하다는 건 다 공부 안 돼서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왜 떨어져요? 근데 정확히 안 쓴 거죠 더 정확히 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또 계속 보세요 보시면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렇게 형식에 맞춰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떤 형식이 있을 것인가 한번 보면 아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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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새기세요 마음속에 이거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은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외우지 못했을 뿐이지 배우지 않은 문제는 없어요 작년 시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배우지 않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생소한 사실관계에 당황하지 말자 사례 문제에서 작년에 사례 문제가 안 나왔지만 생소한 사실관계에 당황하지 말자 쟁점은 다 배운 곳에 있다 이걸 가슴속에 꼭 새기시고 문제를 보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제가 요걸 한번 정리해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 할까 정리해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크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문제가 문제가 보통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그게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논하라 이런 문제가 한 뭐 80% 정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대비를 그리고 우리가 그 2014년도에 손해사장사 시험이 대폭 개편이 됐죠 개편이 되면서 이제 4과목으로 늘었죠 늘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게 이걸 물어보는 게 90%였어요 90% 우리 사례 문제 90%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죠 맞죠 근데 2014년도 이후를 보면 이후에 보면은 이쪽의 문제도 제법 나와요 그래서 저는 중요도로 봤을 때 중요도로 봤을 때 중요도나 뭐 출제 빈도로 봤을 때 얘가 이제 80% 정도 되는 거고 보상보험 책임이 얘가 한 20% 될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 이후에 얘가 100%죠 그렇죠 2014년도 이후에는 보험금 개선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쟤는 100% 출제되는 거 이제 100% 출제되는 거고 이런 유형으로 한 80% 출제되는 거고 이런 유형으로 20%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둘이 100이 되는 거고 얘는 늘 100인 거고 이제 앞으로 무조건 나올 거니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학생분들이 학생분들이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전체적인 어떤 숲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짚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고민 고민해가지고 이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표를 마찬가지로 이 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거를 보신 분들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1차 시험 끝나고 제 2차 수업을 이 수업부터 보신 분 앞에 기본 강의나 이런 거 안 보고 이 정규 문제 동차 하시는 분들 혹시나 이거부터 보신 분들은 야 저 사람 왜 그래 약간 그럴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든 사람들은 기본 강의부터 보세요 아 저 사람 원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자 그래서 아 요거 만드는데 진짜 애 먹었어요 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만든 거 이걸 여러분들 볼 때는 쉽지만 이거를 만들기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눈이 없으면 이걸 절대 못 만들죠 자 보시면 이제 자랑고만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고생한 티는 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 어떤 우리 사례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이것도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글자씩 떨어져 이게 시조도 아니고 운율 옛날에 시조 배울 때 봐봐 문제 유형 사례 흐름 문제 지문 딱 네 글자 다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게 시조로 말하면 운율입니다 운율 자 사례가 어떻게 흐름이 전개가 되냐면 이건 제가 그냥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예요 어디면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의 흐름을 볼 때 확정적 사실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더라 결론이 있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데 문제를 보면 한다 이거죠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나올 때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A 소유차를 B가 운전 중 무단횡단인 C를 충격하였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어떻게 사고가 났다는 상황만 나온다고 상황만 상황만 이 상황을 가지고 누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는 거죠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그래서 문제가 손해사정사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를 확정하는 이 가운데 이 부분의 영역을 답안지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영역을 답안지에 써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는 뭐예요? 문제 지문 자체에서 문제 지문 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줘요 확정해줘야지 보험회사 보상 책임을 이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다시 이거를 물어보려면 이 문제를 물어보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줘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으로 사고 났어 자 여러분들 교통사고 한 번이라도 나신 분들 자 잘 생각해보세요 교통사고 한 번이라도 나신 분들 여러분들 콜센터에 전화하죠 사고 났다고 맞죠? 그러면 나 지금 어딘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사고 났어요 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사고를 접수하지 아 나 지금 사고 났는데 A의 차량을 하루에 20만원씩 주고 5일간 빌리는 계약을 한 다음에 차를 빌려가지고 사고 났는데 뭐 내 친구가 내 허락도 없이 뭐 차를 가져가서 내가 차를 팔았는데 명의 등록은 명의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는데 내가 인감 다 띄워주고 어? 뭐냐 매매대금 다 받았고 이렇게 사고 접수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사고 접수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상황만 이런 상황을 사고 접수를 하면은 보험회사 보상가 직원은 접수를 받을 때 접수지를 출력하면은 이런 내용만 찍혀 있겠죠 그러면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 뭐예요? 이런 조사들을 해서 확정을 하죠 아 이거는 유상운송이야 아 이건 무단운전이야 아 이건 양도양수야 아 이거는 특약위반 사고네 어 이건 산재민측 사고네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 면부책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 보험회사 면부책을 물어볼 아 이게 옆에서 막 써주는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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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가 있는데 이게 단추가 아닌가? 어쨌든 보험회사 보상 책임은 해서 물어봐요 그럼 보험회사 보상 책임을 물어볼 때는 문제에서 이 정도 확정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는 거고 손해사성사 조사사항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기본적 사실관계만 줄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린 답안지에 뭘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를 쓰는 거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를 쓰겠죠 주로 그쵸? 그러면 손해사성사 조사사항 물어보면 그럼 뭘 쓰냐 바로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조사한다고 써야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보면 뭘 조사해?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조사하는 거죠 자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뭐예요? 대인배상원 뭐였습니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야 자백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짓는데 어쩌고 저쩌고 대인배상 2는 보상 책임 발생 요건 뭐예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소유사에서 관리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하여 법률 안 손해배상 면책 사인은 없어야 된다 그거를 조사하는 거고 자기 신체 사고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 표 기억나시죠? 표 기억나시죠? 그런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기준의 판단 요소를 조사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렇죠? 크게 두 가지예요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조사한다고 써주는 거고 판단 기준 무슨 판단 기준? 이런 거 유상 운송 판단 기준 무단 운전 판단 기준 양도 양수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 양수 예를 들어 봐봐요 손해사정사가 조사해가지고 그 차를 왜 타게 됐습니까? 당신 명의 차가 아니다 왜 타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저저저저에서 돈을 주고 내가 차를 받아오게 돈은 매매대금 계약서에 있습니까?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다 받쳤습니까? 그럼 인감 받았습니까? 조사하겠죠 당연히 그런 판단 기준의 판단 요소를 조사하는 거죠 조사 그거를 그러니까 이 내용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조사하는 내용이 답안지에 있어야 되는 거고 판단 기준의 판단 요소를 조사하는 내용이 답안지에 있어야 된다 그 조사하는 요소 그 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달려가고 목격자를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하고 경찰 기록을 확인하고 차트를 확인하는 거지 그걸 답안지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조사를 한다는 것을 먼저 쓰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을 달려가고 차트를 보고 경찰서 기록 확인하고 CCTV 보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쓴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정해줘요 돈을 다 줬다 매매대금을 다 줬다 인감을 띄워줬다 문제 봐봐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분석 다 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다 이거죠 이 표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런 흐름으로 이런 흐름으로 쓰는 게 뭐다 이 아래 거라는 얘기죠 아래 거 자 그럼 아래 거를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걸 조사하겠다고 쓰는 거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아래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쓰면 된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면부책 사례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면부책 사례 간단히 계산 문제가 합쳐진 문제 아니면 아무 면부책이 없는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면부책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물어보냐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미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걸 던져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갑보험사는 유상운송이 쟁점이고 을보험사는 무단운전이나 산재가 쟁점이다 이렇게 이미 확정적 사실관계를 주어준다고 주어준다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의 제기라고 쓴 다음에 보험사별로 갑을병정 있을 거 아닙니까 보험사별로 법배책을 검토한 후에 약보책을 검토한다고 쓰되 약관상 보상 책임이라고 답안제 쓰지 말고 실제 문제에서 갑보험 유상운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검토한 후 유상운송을 검토한다 이렇게 쟁점을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자기 신체 사고나 무범처 상의 를 쓰면 되는 거죠 뭔 얘기냐 우리 이거 많이 봤죠 무슨 얘기냐 그 그 여기에 오는 사람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법률상 배상 책임과 약관상 보상 책임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약관상 보상 책임만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신 무상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 무상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피보험자가 될 거 아닙니까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피보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자신 무상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제기를 써주면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의 제기라고 생각해요 왜? 문제의 제기를 빨리 쓰는 사람은 답을 줄줄줄 쓸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이미 쟁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쟁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제기 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툴 나름대로 그 뭐랄까 규칙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다 걸립니다 여러분은 선행 문제 풀 시간에 우리 거의 한 사례 문제 한 30개 정도 풀었죠 거짓말 아니죠 다 들어맞아요 이 말이 안 들어맞는 문제의 제기는 없습니다 다 들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갑보험사의 체계 왜? 물어봤으니까 갑을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주는 거죠 갑을 대답해 주는 거죠 그리고 패턴이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패턴이 이 패턴을 잘 알고 계셔야 사례 문제 잘 푸는 거예요 패턴이 뭐냐면 내가 미리 내가 미리 내가 미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답을 찾아 놨어요 답을 찾아 놨는데 답을 찾아 놨는데 보니까 갑보험사에서는 대인배상 원투도 부채기고 자신 무상도 부채기야 그러면 크게 목차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나누냐면 얘와 얘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2단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배책 약보채 얘는 1단계 약보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큰 흐름을 나눠줍니다 자 이 안에서 다시 이 안에서 다시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죠 법배책 약보책 이렇게 그래서 법배책에 대한 판단기준 써주는 거고 약보책에 대한 판단기준을 써주는 거예요 판단기준을 근데 근데 법배책에 쟁점이 없다 그러면 간단히 약보책에 쟁점이 없다 그러면 간단히 쟁점이 있다면 길게 자 제 답안엔 특징은 뭐예요 강약을 주자는 거예요 강약을 쟁점이 없는 건 간단히 쓰고 쟁점이 있는 건 풍부하게 쓴다 그래야 외운 티가 안 납니다 외운 티가 답안지를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쓰는 사람들은 그냥 외운 티가 나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례의 경우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을보험사는 무슨 얘기냐 어? 미리 우리가 답을 내놨는데 대인만 부책이야 자신 무상이 부책이 아니야 대인만 부책이야 그럴 때에는 이런 2단계 구조를 갖지 말고 그냥 얘네들만 써주는 거죠 왜? 어차피 대인만 부책이면 법보책이 약부책이니까 얘를 1번으로 써주고 얘를 2번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쟁점이 많다 그러면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쟁점이 없다 그러면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렇게 항상 항상 문제 흐름은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렇게 쓰면 답안지 쓰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이런 규칙만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내가 답을 쓰기 전에 이 답을 왜 쓰게 됐는지를 써주는 거 답을 쓰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답을 쓰기 전에 내가 왜 답이라고 생각했지 그거를 먼저 써주고 답을 써주라고 이런 규칙 이런 규칙만 알고 있으면 멋진 답안지가 돼요 멋진 답안지가 됩니다 자 만약에 면부책 사례하고 면부책 사례하고 계산이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면부책이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상식을 생각해봐야 당연하겠죠 면부책이 복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여기 두 줄까지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방금 너무 경망스러웠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하니까 너무 경망스럽게 말이 나왔는데 똑같죠 똑같습니다 다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 줄 더 써주는 거죠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똑같겠죠 왜 여기까지는 면부책이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이런 흐름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부상장애 부상장애 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자 단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단순 계산 문제 단순 계산 문제 그때는 이런 흐름으로 써줍니다 이런 흐름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가끔 이렇게 문제를 내보며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답안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을까 너무 재밌는 답안이 있는데 물론 급급하니까 쓰셨겠죠 그만 쓰는데 지금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잖아요 강의만 하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살짝씩 기수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단순 계산 문제는 많아야 20점이죠 이게 30점 40점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단순 계산 문제가 10점 많아야 15점 뭐 이렇게 정말 많으면 20점인데 20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15점 아 그럼 생각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15점 짜리인데 자 면부책에 쟁점이 없으니까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면부책에 쟁점이 없으니까 단순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용담보를 이렇게 간단하게 써야 돼 이 적용담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밑에 계산해서 틀리지 않으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어 값보험사는 A한테 대인배상 1이구나 을보험사는 A한테 대인배상 2구나 이거를 그냥 틀리지 말려 이걸 써내려갈 때 틀리지 말으라고 미리 컨닝페퍼를 여기다 써놓는 거죠 답안지에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답안지에다 컨닝페퍼를 써놓는 거예요 내가 이 밑에 걸 틀리지 않으려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쓴다니까 15점 짜리인데 막 신났어 보니까 신났어 답안지 읽어보면 15점 짜리인데 한 3장 써요 앞에 막 문제의 제기 근데 너무 잘 써 왜 잘 써? 아 당연히 단순 계산이지 면부책 쟁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잘 쓰겠지 근데 너무 잘 쓰는 거야 이거를 막 한 장씩 쓴다니까요 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웃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지금 비수가 꽂혀야 된다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아 저 사람 말하는 게 맞구나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단순 계산 15점이면 15점 분량에 맞춰서 간단히 써야지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가족안전운전특약 외웠다고 해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생 운전할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말하는데 보험료 절감 효과는 있지만 대인비사 이거를 왜 쓰냐고 15점 짜리 10점 짜리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요령이라 했잖아요 시험은 요령이라고 우리 시험 2박 3일 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공부 열심히 해서 쓰면 돼 근데 90분 보잖아요 여러분들의 1년 노력을 90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령으로 요런 거 써야 된다니까 제발 단순 계산 문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간단하게 답만 쓴다는 생각으로 쓴다 왜? 이 밑에를 써넣어 갈 때 틀리지 않으려고 위에를 쳐다보면서 아 내가 지금 갓봄 사고 있지 아 그럼 이런 걸 틀리지 않으려고 간단히 쓴다 제발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만 한 번 더 보고 더 보고 여러분들 꼭 50분씩 4번을 맞출 필요 없죠 맞출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더 보면 뭘 볼 거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 사례문제 우리 기출문제 됐던 거를 볼게요 우리 선행문제 풀 때는 안 봤던 거예요 자 요거 볼게요 요게 손해상용조사사 그게 제가 볼 때는 2004년도 2006년도 2015년도 19년도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나왔는데 나왔는데 2014년도 2014년도 우리 시험이 바뀌었죠 2014년도 그러면 2014년도 부터 바뀌었죠 이게 4년 5년 이게 왜 중요하냐 저랑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볼 거라서 그래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다른 학원에 잘 없다 왜 없는 줄 알아요 실무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무를 많이 해봐야 문제를 창작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살짝 좀 좀 그렇습니까 낯간지럽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제가 거의 한 5시간에서 한 8시간을 책상에 앉아야지 문제 하나 나와요 왜 어디 문제 은행이 있는 게 아닐까 내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만들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답을 쓰거든요 그러다가 좀 안 맞으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문제는 오히려 얘는 쉬울 수 있는데 얘는 더 어려워요 문제 내기가 왜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직한 답안만 있을 뿐이지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조사하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르니까 실무를 많이 안 해보면 이 문제를 절대 못 냅니다 절대 못 내요 자 2004년도에 문제가 나왔고 2005년 6년도인가요 6년도에 문제가 나왔고 15년도에 나오고 19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까지 그 전에 2014년도에 문제 유형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례 문제가 2000년부터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99년까지는 사례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200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도 안 나온 거지 10% 정도 되나? 근데 2014년도로부터 보면 14, 15, 16, 17, 18, 19, 20 7년 7년 동안에 두 번이 나온 거예요 7년 동안에 두 번 그럼 몇 프로야? 7년인데 한 번 나오면 10%면 7번이 나와야 돼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죠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우리가 사례 문제가 안 나왔죠 그럼 지금 21년도죠 그러니까 조사사항도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15년도, 19년도에 어떻게 나왔는지 유형을 보자고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유형을 보자는 얘기예요 보면 여러분들 교재의 끝에 보면 아마 나옵니다 끝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의 끝에 보면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189페이지에 이게 2015년도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 동료 사이 A와 B는 어느 날 퇴근하면서 회사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하여 교회로 나가 드라이브 겸 식사를 즐긴 뒤 자정이 넘은 심야에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전방의 도로변 방어후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승용차에는 동식당 여종업원 C도 탑승 중이었는데 사고로 A, B, C 모두 중상을 입었다 A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상태였는데 적격 면허 면허? 못하네요 면허겠죠 적격 면허 소지자인 B가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여기에 이게 무단 운전이다 아니면 운전자는 A인데 무면허였다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에 좀 공감하셔야 되는데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묻는 문제는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묻는 문제는 확정적 사실관계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단 운전이야 허락을 받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허락을 받지 않고 내지는 어떤 문제 말이 들어갔어요 A가 운전했는데 면허가 없었고 이해되세요? 우리 그런 문제잖아요 항상 그런 문제인데 얘는 누가 운전했는지조차 확정이 안 됐죠 맞잖아요 이 시험 어머나 죄송합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확정도 안 돼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에 이런 게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에요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이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뭘 조사해야 돼요? 이게 무단 운전인지 그렇잖아요 허락을 받았는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기본적 사실관계 무단 운전인지 또 뭐예요? 운전자는 누구였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가 조사해서 확정을 해야 될 거냐 확정을 한 다음에 면책, 부책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정을 해야지만 손해사정사가 이런 걸 조사해요 판단 기준 무단 운전 판단 기준 이런 판단 요소들을 조사해서 확정을 해야지만 이건 무단 운전 사고네 이건 무면허 사고네 확정했죠? 확정해 확정을 해서 뭐가 돼요? 결론이 어? 부책이네? 면책이네 부책이면은 보험금을 계산하는 거고 면책이면은 그냥 종결하는 거고 그렇죠? 부책일 때 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부책일 때 보험금 계산 문제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조사 사항이란 문제가 나오면은 답안지에 뭘 쓴다?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조사하는 내용 판단 기준의 판단 요소를 조사하는 내용을 써주고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물어보면은 확정적 사실관계로 이미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이미 유상운송이다 무단운송이다 이거를 정해줬다고 정해줬어 근로자다 정해줬어 정해준 걸 가지고 이런 아래 목차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러한 목차 흐름에 따라서 답을 내시고 보험금을 물어보면은 부책이면은 보험금 계산하면 되는 거고 면책이면 그냥 면책에다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유형 첫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제가 고민 고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만들어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1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보내봤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